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속아버리게 됐는지 사단이 어떻게 속였는지 그거를 말씀드린다고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치명적인 제가 가끔 강의를 합니다. 이 질문을 지금 받았는데 질문의 내용은 간단하게 줄이면 그러면 박사님, 노아 홍수 때 노아 식구 그렇죠? 노아 식구 여덟 명 외에는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가지고 자기말을 안 듣는다고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꼭 하셔야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대답, 답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제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김정은이도 사랑하고 다 사랑한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튀어나와야 돼요? 안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안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이 질문을 받았습니다.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식으로 강의하는 것과 질문을 안 받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하시고 받아들이는데도 그 강도에 차이가 있어요. 아! 이 사람이 질문을 했구나! 생각도 안 해봤네? 아!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에 답변을 효과적으로 드리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브가 맨 첫 번째 에덴 동산에서 만드신 그 단 둘이 밖에 없어요. 이 단 둘 밖에 안 되는 이 인간이 하나님을 어떻게 했어요? 배신했다고. 하나님이 먹지 말한 걸 먹어버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등 돌렸다는 얘기지.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고 등을 돌려버린 이 인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았지. 그래서 이것은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신한 사건은 노아홍수 이전의 일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노아홍수 이전에 하나님은 그 배신자 인간들을 어떻게 대했던가? 그러면 우리가 이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었는가? 그 단계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고 이 질문에 답변을 들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일단 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장 8절은 여기서 방금 여호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다음에 여호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그 두 사람을 거기 두시더라. 여호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 그 다음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딱 한 가운데 여러 나무들이 많아. 각가지 과일 나무들이 많은데 그 동산 맨 한 가운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 사실 피조물들은 무엇이 선인가 무엇이 악인가를 알아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누구만 선이니까. 하나님만 선이니까. 그래서 피조물이 내가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알아야 되겠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과 꼭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직 한 분의 선한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이 절대 선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안 같아요? 하나님이 선이라는 것은 잘 모르겠고 우리는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무엇이 선이냐 무엇이 악이냐를 우리가 결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결정해서 우리가 판단할 일이다. 그런데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와 생명나무는 다 같은 위치에 있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래놓고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선이다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람이다. 그러나 인간이 피조물들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이라는 것을 정하자는 거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은 상관없고 우리가 모든 것을 조건적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무조건적 사랑이다. 그것이 존재하는 오직 하나의 선이다. 그러면 선악과 우리가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조건적이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한 조건에 부합하면 그것은 선이고 우리가 정한 조건의 법에 부합되지 않으면 그것은 악이다 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대결이 시작됐다. 그 대결은 이미 어디에서 발생한 거예요? 천국에서 하늘의 전쟁으로 시작된 것이 결국 어디로 내려온 거예요? 땅으로 이 지구로 내려왔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예리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별 재미없는 번역이다. 진짜 번역은 You are free to eat from any tree. Any tree는 어떤 나무를 먹어야 되느냐? 그것은 전적으로 너의 선택하는 것은 너의 자유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이 하나님은 아담과 이불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 선택의 자유를 전적으로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무든지 먹을 수 있지만 그러나 But you must not eat from the tree of knowledge. 그래서 성과 악을 알게 하는 것만은 먹지 말라. 그 나무를 먹으면 너희는 죽기 때문이다. 왜 죽어요? 생명나무를 떠났으니 죽는 것이죠. 그렇죠? 생명나무는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그 본질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별로야. 우리는 지식적으로, 법으로 가버렸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겠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이 생명을 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온 우주에 죽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피조물이 다 생명나무이신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만이 오직 유일한 선하신 분이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떠나 본 피조물이 있어서 없어서 없었지? 그러니까 죽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죽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오늘 이 노아홍수 문제와 연관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홍수 때는 노아 식구 여덟 명 이외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뭐를 떠났다? 생명을 떠났다. 노아 식구만 착하고 하나님 말을 잘 듣고 노아 식구만 방주 만들어서 살려주고 나머지는 고약한 놈들과 하나님이 홍수를 내려와서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조건적이며 유치원 수준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도 알지 못하면 그런 해석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아 식구 이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죽였다가 아니고 그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버렸다. 그래서 그 결과가 결국 죽음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박사님의 홍수는 뭡니까? 하늘에서 꽉 홍수가 내렸다고 해서 그 홍수가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것을 다 따져봐야 해요. 그래서 저는 저도 교회 처음 들어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노아 식구만 하나님을 잘 믿고 나머지 그 당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열받아서 죽였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열받아서 죽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문장이 나와요. 내가 이것들을 다 뭐요? 쓸어버리겠다. 그런 말이 되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노아 홍수 때 그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끝까지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궁금하게 생각해야 해요. 아시겠죠? 결국 하나님은 Any tree 하나님이 너희가 선악과 나무 빼놓고 모든 나무를 먹을 자유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선악과 나무를 포함해서 모든 것은 너의 선택이다. 그래서 제가 만일 그때 우리 아들 얘기하다가 끝을 못 맺었군요. 우리 아들이 삼성 댕기다가 내가 아버지 저는 이렇게 일만 죽자 사자 하다가는 제가 인성적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생에 대해서 먼저 그리고 제가 무슨 일을 앞으로 진로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만약 저한테 그런다면 저는 대찬서입니다. 이놈아! 그래서 우리 아들이 아버지, 저는 앞으로 제가 그동안 월급 받아서 모아놓은 돈도 있고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배낭여행을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일에 매어 있지 않고 한 세계를 여행하면서 내 자신의 앞길을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저는요 오케이 우리 아들 멋있다! 엄마가 그 아까운 직장을 이런 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아! 그렇다면 이 아빠도 너의 배낭여행을 구원하겠다. 2천만 원을 나한테 구원하겠다. 그런데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선택해서 방문하든 그것은 너의 자유에 맡긴다. 네가 선택할 일이야. 내가 아빠로서 이 온 세계 모든 나라가 있지만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만은 안 가졌으면 좋겠다.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에요. 네가 아빠 말을 들어준다면 그 나라는 안 갔으면 좋겠는데 그 나라는 북한이다. 북한에 가면 죽는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아빠가 나 북한에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북한의 각오 안 각오를 결정하는 결정권은 너에게 있다. 이것이 에덴의 동산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여러분 미국 가서 살아보세요. 미국은 자녀들을 절대로 부모가 그 앞 진로를 부모가 결정합니다. 항상 미국 크리스찬 부모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정하는 진로가 우리 엄마 아빠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너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 멋있지. 아름답지. 그런 얘기에요. 이제 이해가 싹 됐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을 만들어서 내가 만들었지만 이름은 뭐에요? 네가 당체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을 인간이 앞으로 네가 이 지구를 한번 잘 경영하고 고려하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제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사단은 인간으로 하여금 인간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조건적인 하나님이라고 속여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속아서 아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결국 누가 경배 받는 거나 마찬가지에요. 사단이 그래서 결국은 끝에 가서는 내가 하나님이라고 인간 앞에 나설 수가 있도록 사전작업을 한거에요. 그 작업을 어떻게 했냐? 이거에요. 이제 장세기 3장으로 여기 보시면 마귀, 귀신, 뱀 사단이 드디어 등장했습니다. 뱀은 벌써 여기 3장 1장부터 성경은 뱀은 인간을 속일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고 있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가장 간교하니라. 아주 간교하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뱀은 곧 인간을 만나서 인간을 간교하게 속일 것이다. 이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를 만났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물어요. 그냥 하나님은 조건적이야. 이렇게 얘기를 안하고 질문을 던져요. 우리가 처음 만나는 것 같네? 물어볼 게 있어? 이렇게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이 질문이 정말로 간교한 질문이에요. 끝내주는 질문이에요. 질문이 뭐냐? 하나님이 정말로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감정을 넣어서 물어봐요. 어떤 감정? 너희들 참 안 됐네. 어쩌다가 그런 구두새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너희들에게 자유를 줘 안 줘? 전혀 안 주고 뭐든지 먹지 말라 그러고 먹으려고 하면 뭐를 받아야 된다? 허락을 받아가지고 먹도록 그렇지. 하나님이 그랬대지 너희 뭐하는 척 하면서 동정하는 척 하면서 외자들 거짓말을 때 쓰는 방법이 있잖아요. 주 동정하는 척 하면서 이게 강교합니다. 아주 걱정스럽다는 듯 너희들 정말 힘들게 앞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 하나님하고 이 동산에 무슨 나무? 모든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이에요. 그럼 여자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단은 뱀은 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지되 100%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졌어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도록 질문을 던졌어요. 부정적으로 하나님이 너희들한테 자유 같은 것은 일치해 주시지 않지. 참 힘들겠구나 앞으로 그래서 눈물도 걸쌍거리면서 하나님보다는 나 뱀이 너희들을 더 사랑하는 척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여자라면 이 질문 자체가 수상해요? 안해요? 너무 너무나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한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뱀에게 뭐라고 하면 되는 겁니까? 아니 뱀아 너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한가 하고 우리한테 얘기한가 하고 네가 하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 그렇게 180도로 다른 얘기를 하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뭐라 그랬다? 자유다. 모든 나무를 어떻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어? 너 참 이상하네? 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 버리면 돼요? 안 돼요? 그래 버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여자가 뱀한테 대답을 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여러분 이 대답 맞는 대답 틀린 대답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대답 자체가 틀렸어. 이거를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자가 대답합니다.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어디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동산하고 나무 사이에 하나님은 뭘 넣었잖아요. 모든이야 모든 여자가 모든 여자가 을 어떻게 빼먹어 뱀 뱀 뱀 뱀 하나님은 동산나무 이 나무적 하나도 너희들이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이 여자는 뭐라고 그랬어? 뱀아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얘기한 거 정반대야. 하나님은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그 상황 끝이야. 근데 보세요. 모든 빼먹었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얘기한 거 하고 뭐가 달라요? 먹을 수 있다가 아니야. 하나님이 말한 건 뭐예요? 마음대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동산 모든 나무에 주 하나님께서 너희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이 여자는 지금 마음대로 모든 빼먹고 또 뭐 빼먹어? 마음대로 빼먹어. 그러면 뭐 빼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적으로 자유의지 우리의 선택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는 뜻이 되어버려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을 오해해 버렸어요. 그 질문을 안 들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그 질문을 탁 듣고 아니 전부 다 하나도 먹지 말라는 뜻은 아니었고 이래서 질문 요즘 프레임 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이미 인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조건적인 사랑으로 오해시키려는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자가 꽤 걸려 버렸어요. 네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여자는 뭐라고 대답했죠? 동산모든이 아니고 동산나무 열매들을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먹을 수 있으나 하고 마음대로 하고 달라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락하면 허락받아서 먹을 수 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다는 말을 마음대로는 여기 보면 freely 입니다. 아시겠죠? freely!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3장에서 우리가 먹을 수 있다는 말을 영어로 한번 봅시다. We May eat 입니다. May eat 라는 말은 한국말 성경은 정확도가 떨어져요. 영어로 이렇게 보면 완전히 단어도 다르고 뜻이 확실히 다른게 나타납니다. May eat 는 뭐냐면 허락받고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개 훈련시킬 때 탁 간식 나누고 기다려 기다려 그러면 Retriever가 주인을 기다려 기다려 자유롭게 먹는게 아니에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에요. 식사시간 탁 식사 떼어 놓고 자리야! 식사 시작! 그래야 좋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국 군대에 가면 You may eat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다 이 과일이 먹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로 즉각적으로 한방에 속아버렸어요. 맛있겠죠? 왜 여자들은 이렇게 잘 속을까요? 저는 많이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우리 남자들은 대화를 하면 우리 남자들에게 대화의 내용은 내용 속에 있는 이론이 중요합니다.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이론이 다르면 우리는 뭐예요? 싸웁니다. 상대방은 너무 자식아 말을 왜 그렇게 그렇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것까지 싸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렇게 안 싸우대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어머어머 그렇구나 예 이런 경향이 농화적이죠. 그래서 어느 쪽이 더 좋을까? 여자처럼 대화하는 게 좋을까? 남자처럼 대화하는 게 좋을까? 그래서 남자들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야야야야 관두자. 여자들은 관두는 걸 싫어해서 그 대화를 어떻게 이어가려고 하니까 상대방 친구가 얘기하는 말이 논리 안 맞아도 어떻게? 일단 동의해 주고 어머어머 그렇구나 예 그렇더라고요. 제가 여성들 얘기하는 걸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죠 맞죠 그래서 여자들이 오래 사는구나 수명이 길어 왜? 남자보다 몸은 더 강하지도 않고 제격도 모든 면에서 이렇게 약한데도 불구하고 여자들 수명이 길잖아 왜? 남자들은 논리로 싸우고 여자들은 논리는 사랑 그 다음이야 그래서 친구간에 우리는 뭐를 하나 배웠다 또는 우리 남자들의 무슨 얘기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대화를 할 때는 사실은 경쟁심으로 대화를 해요 결국 내가 너보다 한수구의 이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상대방 모르는 것을 꼬집고 나는 이것도 안다 이래 가지고 논리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자들은 그 싸움에 이길 생각도 별로 없고 그저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자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뱀이 여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뱀이 너희들 힘들겠다 앞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음하되며 이 많은 동산에 이 맛있는 열매들이 과일들이 많은데 하나도 못 먹게 한다며 너희들에게 자유를 안 준다며 그러니까 이 여자는 한 방에 남자가 돼서 뭐라고 그랬을까 뱀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야하냐 모든 나무를 자유롭게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대화가 어떻게 되버려요 대화가 중단되버려요 그걸로 상황 끝이에요 그 여자들은 대화 자체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살짝 양보하고 가야 되겠죠 그런데 살짝 양보했는데 그 양보한 말에 또 여자들은 자기가 양보한다고 한 말에 자기가 속는 수가 또 많죠 그렇죠 자기가 일단 말을 했으면 그 말을 나중에 고마워 그 말이 맞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런 식으로 해서 얼렁뚱땅 속아 버릴게요 자 보세요 그래서 보세요 동산 중앙에 동산의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허락받고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그게 선악과 야무죠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뭐예요? 말라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랬지 만지지도 말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여러분이 잘 해보면 하나님이 말씀한 것에 즉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에 엉뚱한 것을 갖다 붙이지 말라 가감하지 마라 붙이지도 말고 빼먹지도 조금 붙이거나 조금 빼거나 하면 이것이 전혀 다른 말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감 하고 그렇죠 모든 이런 건 또 빼버리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만지지도 말라 가 이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왜곡해서 자기 입으로 말하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뭐가 된다? 시가 된다. 내가 한 말에 결국 내가 걸려들어갑니다.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 그랬고 그런데 이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는 그 뉴앙스가 있어요. 숨어있는 어떤 뜻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일까요? 왜 이렇게 엉뚱하게 만지지도 말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됐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뭐 했다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만지지도 말라 그러시더라. 하나님은 그래서요? 다른 것은 그렇게 금지하진 않았는데 이거는 금지하셨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전적인 100% 선택의 자유를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어떻게 부정해 버리는 거죠. 스스로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감합니다. 하나님 본래 너희가 그 선악과 나무를 먹으면 정령코 어떻게? 죽는다. 그건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 라고 했는데 여기는 뭐예요? 그에 대한 의문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정령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도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래서 자기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켰어. 이것이 우리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무조건적 사랑으로 내비치고 있는데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으로 오! 이거 봐! 노홍수 조건적 아니고 뭐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무슨 뜻이냐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감하지 마라. 그래서 내가 죽을까 하느냐 그러니까 이 두 마디에 창세기 3장 2절과 3절 이거는 사단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자를 속인 게 아니고 여자 스스로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속여버린 거야. 그러니 그 사단의 단수가 높아 높아 고수야. 그런 만큼 강경된 거죠. 제가 하나님 같으면 그 여자를 바라보고 있으면 속이 탈까 한다. 뒤집어질까 안 뒤집어질까. 제가 하나님 같으면 전혀 내가 한 말은 안 하고 내가 안 한 말은 했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은 배신당했어. 그 여자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어떤 사랑의 하나님으로 변직시켜 버렸어? 주건적 하나님으로 변직시켜 버렸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여자는 죽을 수도 있다. 뱀이 딱 그 순간을 딱 잡아서 뭐라고 그래요? 죽어. 죽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 안 듣고 하나님을 떠나도 안 죽는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생명 주신 분이 아니다. 즉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과 독립돼서 살아도 안 죽어. 그래서 우리가 안 죽기에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삽니다. 그렇죠? 안 죽잖아. 그러나 우리는 결국 죽어요? 안 죽어요? 모든 인간은 결국 죽어. 그랬더니 이제 드디어 사단이 본격적으로 그 속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 너희들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선하신 분이 아냐? 우리도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고? 문제는 지식이야. 이 지식의 나물을 먹고 지식을 많이 가지게 되면 우리도 하나님처럼 돼서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레벨에서 존재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알게 된 것이다. 여러분 제가 의과대학에 참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시체를 앞에 놓고 하면서 이제 아 이게 무슨 신경이구나 아 이 동맥은 무슨 동맥이구나 파고 들어가고 또 이제 장기에서 이게 심장이구나 이게 아 이게 탐낭이구나 기분이 뭐 된 기분이게? 하나님 된 기분이구나 내가 만들지도 안 했는데 내가 만든 기분이구나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이제 생리학 공부하고 생화학 공부하고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작용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심장이 어떻게 뛰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 다 배우잖아 그건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그 배움은 그 지식을 확 섭득하면 하나님 된 기분이에요. 그러면 그때부터 환자들이 어떻게 보여요? 저 아래로 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요. 드디어 선이 뭔지 악이 뭔지를 알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은 못 먹으라고 그랬어요. 진짜 거짓말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 여자가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돼? 누구처럼 돼? 그래서 그 나무를 선망의 눈초리로 어떻게?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맛있게 생겼어요. 보기에도 너무나 아름다운 과일이에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합니다. 이래서 그 과일이 탐났다는 말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올랐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겠죠.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래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었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이때까지는 이 사람들, 남자, 여자 옷을 안 입었어요. 그런데 그걸 딱 먹고 나니까 어떻게? 다 벗고 있어. 그런데 다른 부분은 다 괜찮은데 이 부분은 뭐예요? 털도 있고 갑자기 이 부분은 별로 안 좋아 보여. 그래서 어떻게 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서 둘렀다. 이게 이제 탁 먹는 순간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기로 인간은 선택했죠. 그러면 그 순간부터 인간의 네판은 누구 지배하여 들어가? 사단의 지배하여 들어가서 우리의 생각 자체가 지배를 당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상하게 이 부분은 별로 하나님이 다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좀 부족해 보여. 좀 창피한 기분이야. 쑥스러워. 그 쑥은 어디로부터 온다? 사단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육체로 어떤 부분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앞에 가면 그러니까 남자아이가 지금 3살 3살까지만 해도 그 남자아이는 엄마 앞에서는 반지를 내리고 엄마가 고추를 씻어주고 한 4살, 5살 때부터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이것을 안 보여줄라 그래 벌써 관계가 자유롭지 못한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 사랑이 점점 엄마의 사랑도 경험해 보니까 무슨적이야? 말 잘 들으면 사랑하고 말 안 들으면 볼 주고 얻어맞기도 하고 그때부터는 무조건적 사랑을 못 느끼고 엄마 앞에서 착한 척도 해야 되고 그거를 뜻하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몸도 뭔가 아닌 것 같아요. 사단의 악한 영적 에너지에 영향을 받아서 사단이 해주는 이것은 아닌 것 같지 않아? 여기는 가려야 될 것 같지 않아? 무조건적 사랑 속에서 모든 것이 참패한 것도 몰라 그러나 무화관을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시원한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그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지라 이런 일이 처음 있는 일이야 이때까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이부를 보고 싶어서 이렇게 동산에 내려오시면 아담과 이부가 먼저 뭐예요? 하나님! 하고 가서 안 끼고 자유롭게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뭐가 없어졌어? 자유가 없어졌어? 자유가 없어졌어? 왜? 사단이 지배하나? 하나님은 조건적인 분이야 라고 생각하니 하나님이 먹지 만한 것을 먹었어? 안 먹었어?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먹지 만한 것을 먹었으니까 너희들에게 뭘 줄 거야? 벌 줄 거야 그래서 줍니다. 관계가 뒤들려 버린 거야 그러니까 상대방이 무조건적 사랑일 때와 조건적 사랑일 때에 우리들의 관계는 같을 수가 없죠 비극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이 아팠을까 자기가 만든 두 인간이 사단의 손에 들어가 버려서 가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해? 무서운 하나님, 벌 주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더 이상 아니야 이제 하나님이 이 아담과 이불을 만나러 내려오시기 전에 이미 인간이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 버리고 먹지 말라는 것까지 다 먹고 자기를 배신하는 장면을 하나님이 봤어? 안 봤어요? 봤지. 봤으면 하나님이 조건적인 분이라면 어떻게 했겠소? 열 받았지. 그렇죠? 이 새끼들 가서 어떻게 해야 돼? 혼내줘야지 하나님이 혼내로 올까? 혼내로 올까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이 혼내로 왔다고 그렇게 봐요. 하나님이 뭐하러 올까? 하나님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오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나를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를 보여줘요. 여기서 장세기 3장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목적이 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성경의 해석이 정반대로 달라져요. 여기서 하나님은 인간을 벌주러 왔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다음에는 그 후에 성경은 끝까지 무선적 하나님이요? 조건적 하나님. 무서운 거에요 여러분. 동산 나무사에 숨었습니다. 어디에 숨은지 하나님은 아실까? 모르실까? 아시죠. 물론 아시죠.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는지 다 아시는 분이 모른 척합니다. 무슨 뜻일까? 어디에 있는지 몰라. 모른 척해. 여러분 하나님이 벌주러 왔다면 모른 척할까? 다 안다는 것을 나타낼까? 너희들이 숨어 봐야 소용없어 이것들아. 그리고 어디에 있느냐 이런 말 할 필요 없어. 숨어 있는데 바로 그들, 아담게 숨어 있는데 바로 등 뒤에 왔어요. 이 새끼들! 그래서 볼 줄 알지. 하나님은 모른 척 하시는 거에요. 어디에 있느냐? 나는 모른다. 나는 모른다. 너희들과 나 사이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어디에 있느냐? 오늘 왜 이렇게 안 보이니?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창세기부터 시작부터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희가 어디 있느냐? 영어성경으로 하면 Where are you? 그래서 하나님이 Where are you? 라고 했느냐? 얘들아 어디 있어? 안 보이네? 보고 싶은데? 하고는 천지 차이죠. 이것이 무조건적 사랑과 조건적 사랑의 천지 차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처음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할 때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라는 네가 어디 있냐는 이 말투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가 결정된다고 생각했어요. 어디 있어? 이랬냐? 어디 있냐? 그래서 저는 기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사랑으로 이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어떤 손님이 왔어요. 손님이 왔는데 그 손님이 꼭 우리 막내 아들하고 동갑이야. 막내 아들이 다섯 살 때인데 5살짜리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저는 알레르기 전문 의사였기 때문에 집에서도 우유도 안 먹이고 초콜렛도 안 먹이고 라면도 못 먹게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건강식을 시키려고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초콜렛을 못 먹고 있는데 우리 애들이 누나가 둘이 있고 이제 다섯 살 짜리 막내인데 이 손님으로 온 애가 초콜렛을 갖고 왔어요. 초콜렛 그 비타민 알약 같이 생긴 초콜렛 있죠. M&M 이라고. 그거를 봉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셋이 누나 둘이 하고 우리 막내 아들하고 같이 가서 구걸을 한 거야. 그랬더니 그게 봉지가 크지 않아. 이 세 명하고 누나 먹기 힘들어.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했냐면 누나 둘이한테는 안 누나 주고 우리 아들 동갑 내게 아들한테만 조금 줬어. 그러니까 이제 누나 둘이가 또 동생한테 또 손을 내밀어. 그럴 때 동생이 이거 다 뺏길 것 같아서 그냥 다 막 그냥 아가리에 쳐넣어. 그러니까 누나가 뭐라 그럴게 동생 보고 안 나눠 주니까 뭐예요?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서 아빠가 혼떼 거야. 그래서 누나 둘이 아빠! 하고 저를 찾아온 거야. 그 왜 그러니? 아빠, 데뷔 씨 조금씩 먹었대. 그리고 우리는 안 먹었대. 이게 지금 많은 크리스찬 들의 웃기는 형상입니다. 먹고 싶어서. 그래서 하나의 성경을 보면 내 몸에 나쁜 것을 먹고 싶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 그게 먹었건 안 먹었건. 근데 이제 우리 딸들이 하는 얘기는 뭐예요? 너는 먹었다. 그럼 너는 그러므로 혼나야 된다. 우리는 안 먹었거든? 그러면 우리는 칭찬받아야 된다. 이게 조건적, 율법적이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면서 그러고 살고 있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모르고 결국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에 우리의 본능에 착 배어있어. 그러면 제가 너희들은 안 먹었구나. 착하다. 이러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아들 이름이 데이빗이야. 그 데이빗이 어딨냐? 숨었대. 왜? 누가 겁을 줬으니까 누나가. 요즘 뭐예요? 교인이 그런 짓을 하면 지옥 간다. 하나님이 그냥 안 둘 거다. 뭐 이런 따위들. 그렇죠? 숨었대요. 어디 숨었냐? 아빠 침실, 우리 부부 침실, 거기에 화장실에, 목욕탕에 숨었대요. 정보까지 다 제공하는 거예요. 왜? 가서 뭐 해주라는 거예요. 혼내주라는 거예요. 왜? 자기들 안 나눠줬으니까. 그래서 동생이 혼내야 동생을 혼내줘야 아빠는 훌륭한 아빠고 동생이 혼내야 자기들은 기분이 풀린다. 이거죠. 안 먹어도 악하다고. 우리 인간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본성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맨날 스트레스 받다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빠가 혼내러 올 것 같아요? 안 같아? 불쌍한 우리 새끼는 목욕탕에 바절바절들고 있는 거야. 그러면 나는 정말로 혼내러 갈까요? 이 아빠가 혼내러 가면 그 아빠도 한심해. 이 아빠는 우리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뭐를 걱정하고 있을까? 유전자를 걱정하고 있어. 이 자식 빨리 내가 가서 어떻게 해? 두려워서 꺼진 유전자를 어떻게 해? 아니야. 아빠는 너 초콜릿 먹어도 사랑해. 라는 걸 알려줘야지. 아빠는 너를 구조건적으로 사랑한다.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뭐예요? 교직관. 성경을 배우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에요. 율법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이 사회 통념, 그 고루한 규칙 오직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에게도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제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우리 아들의 이름이 데이빗이에요. 데이빗! 어디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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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랬어요.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아담과 이브가 처음 하나님을 배신하고 숨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다정하게 불렀겠군요. 그래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데이빗 어디있어? 그래서 제 침실에 들어가서 화장실 문을 딱 여니까 미국에는 변기가 있고 거기에 목욕탕이 있는데 목욕탕에 미다진 문이 그 반투명 유리문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샤워하고 목욕할 때 이렇게 물이 밖으로 넘쳐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그 자식이 그 목욕탕에 들어와서 그 미다진 문을 닫고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야. 초콜릿 그 몇 개 먹었다고 유전자가 꺼지는 거야 지금. 그리고 아빠는 자기를 덜 줄 것이라고. 그런 거짓, 그건 진리가 아니야. 진실이 아니야. 그런 거짓으로부터 얘를 자유롭게 해야 돼. 구원해야 돼. 그게 구원입니다. 그냥 종교로 생각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불쌍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내가 안 보이네. 그러면서 안 보이는 척 했다고. 그래서 제가 화장실 안에서 또 한 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야구 하기로 했잖아. 공 받기로 했잖아. 어디 갔을까? 내 목소리를 들으니까 화났어야 안 났어. 자기를 사랑하는, 여전히 사랑하는 아빠 목소리. 그래서 이 자식이 그 문을 싹 열어요. 제가 안에서. 여기 있구나. 여기서 뭐 하는데? 눈을 깜빡깜빡하더니 피곤할 때 가끔 여기 와서 쉰대. 이런 새끼가 뭐야? 거기다 또 거짓말까지 하는 거야. 이 자식이 왜 쉬는데 쉬면 침대에 가서 쉬어야지. 어디 목욕탕에서 쉰다. 그게 말이 돼? 이 새끼야?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이 아빠를 통하여 아빠가 자기가 죄를 지었을 때 이 아빠가 자기를 어떻게 자기를 대우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도 있고 잘못 알 수도 있다고. 그만큼 이 사랑은 생기,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이런 것을 체험하고 깨닫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치유를 도와주시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이만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그래서 그렇구나. 좀 피곤했어? 조금 피곤했어. 그러면서 눈을 못 맞춰. 그러면서 이리로 나와. 아빠하고 공받기 해야지. 그러면서 나오면서 배를 감싸. 이 자식이 초콜렛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배탈이 난 거야. 그냥 누나들이 달라고 하니까 쳐놔서. 그래서 이제 이 자식이 배를 감싸고 있을 때 제 입에서 확 치어 날아가는 말이 뭔지 아세요? 초콜렛 먹었지? 안 해야 돼요. 배가 아프구나. 배가 아파? 배가 왜 아프지? 모르는 척하는 것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가 초콜렛 먹었구나 그러지 말아. 그런데 아빠가 자기 초콜렛 먹은 것을 알까 모를까 알지? 알지? 왜 누나들이 아빠한테 가서 이런다고 그랬습니까? 그런데 아빠는 전혀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네가 초콜렛 먹었어도 거기에 대하여 내가 벌 주거나 그렇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나는 너를 네가 죄 지었다고 해서 죄인으로 다루지는 않고 너는 그래도 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럼 아빠 숟가락 갖고 올게. 숯 있잖아요. 숯은 음식을 잘 못 먹고 소화가 안되고 안에서 게스가 생기고 그럴 때 숯가루를 물에 타서 먹으면 참 효과가 빨라요. 아무 부작용도 없고 숯가루란게 우리 몸에 흡수되는 것도 아니니까 숯은 독소들을 흡수하잖아요. 그래서 똥 넣으면 똥이 새카매져요. 숯가루를 다 가지고 왔어요. 마시면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분명히 초콜렛 먹은 것을 알 텐데 분명히 혼낼 텐데 다 마시고 여기 소파에 누워 배 만져주면 배는 배탈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눕혀 놓고 배를 만지면서 어린애들 어린애들 교회에서 애들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다 마시고 조용히 불러올 점수 배가 많아 이 자식이 감동받았어요. 저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아빠,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too, 아빠도 사랑해 그러면서 눈물이 글썽글썽해지면서 폐가 좀 어때? 이제 안 아파. 왜? 왜 안 아파? 엔도르핀 유전자 켜졌다. 그 무조건적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폐가 왜 아팠을까? 그랬더니 아빠, 나 초콜릿 먹었어. 이래서 그 죄로 인하여 분리되었던 아들과 아빠의 관계가 다시 무조건적 사랑으로 회복되는 거야. 그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회개회가 아닙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계속 퍼붓고 구원을 위하여 아빠가 노력을 하면 회개는 어떻게?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어있어. 회개해야 구원받는 천만의 말씀.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죄인을 구원하셨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맨 처음 에덴의 동산에서 창조한 그 인간 둘이 이렇게 하나님을 배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그 나쁜 새끼들 탁! 홍수를 보내서 죽여버렸을까? 그럴 수가 뭐예요. 진짜 그 말이 맞다면 창세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3장의 얘기고, 노아 홍수는 그 다음에 4장, 5장 지나가서 6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같은 것이야. 그러니까 이 3장에 나오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6장에 가면 뭐예요? 우와! 하나님 무섭네!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창세기 3장에서 이런 하나님을 보여주고 또 4장 가면 또 같은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동생을 죽인 동생 아베를 죽인 가인을 어떻게 취급했나요? 그 가인마저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쓴는지 그게 4장, 그 다음에 5장 나오고 6장 홍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같은 패턴으로 읽어야죠. 그렇죠? 그런데 3장, 4장에 나오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왜 죽였냐? 무조건적 사랑이라면서 그러니까 저처럼 3장에 하나님, 4장에 하나님, 5장에도 6장에 홍수 이야기가 나오면 내 눈에 조건적인 것처럼 보여도 그거는 누가 잘못 본 거라고 생각해야 돼? 내가 잘못 본 거야. 이거는 어떻게 해서도 이거는 무조건적 사랑이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돼. 홍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사실이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더 깊이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내일 다음 시간은 그 노아 홍수에 나타나는 창세기 3장의 하나님, 아담과 이브의 하나님, 가인의 하나님을 다 그러한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홍수 사건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할 때 우리가 감동이 밀려오고 아빠 하나 초콜릿 먹었어 라고 아주 편안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강요하면 안 돼요. 강요할 때는 그거는 선택의 자유를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강요해서 자백을 받아내 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지옥 보낸다. 이거 진짜로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게 무조건적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이 성경을 보면 너무너무나 혼란스러워 뒤죽박죽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위대한 사랑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그렇게 확실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무섭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불편해요 또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벌받을까봐 두려워 이러한 사단이 우리의 선입견 속에 넣어준 이 하나님은 조건적 하나님이라는 그 선입견에서 아직도 우리가 내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가 무거운 짐을 다 내 앞에 내려놓고 나에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의 마음에 힘을 줄 것이다 하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두려워질 때에는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 깨달음을 통하여 우리가 생기를 받고 그 생기가 우리의 병든 유전자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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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